리스트의 모든 n번째 값을 반환하세요. 슬라이싱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스타트를 n-1로 지정해서 n번째 값부터 시작을 하고 스텝을 n으로 지정해서 n스텝씩 건너뛰면서 슬라이싱을 하면 되죠. 1, 2, 3, 4, 5, 6에서 모든 두번째 값, 두번째 값은 2구요. 그 다음 두번째 값 4, 그 다음 두번째 값 6, 그래서 2, 4, 6을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. 리스트를 가져와서 슬라이싱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. 두번째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1번 인덱스가 되어야 되죠. 그래서 2-1, 빼기 1을 하나 해주게 되구요. 끝까지 2스텝씩 건너뛰면 됩니다.